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역대하 8장에서 9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솔로몬이 위대한 도시건축가였음을 증명해 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은 도시건설과 건축, 많은 국가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영역에서도 월등한 성과를 냈습니다. 솔로몬의 도시건설과 건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왕국 건축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업들을 건축했습니다. 둘째 국가재산민 전쟁 물자를 비축해 두는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셋째 군사기지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국방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건축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의 완전한 정복자가 됩니다. 두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솔로몬을 다윗과 같은 제사장 나라의 계승자로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명령대로 제사장 나라의 명절 6월절 7.7절 초막절과 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며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다윗의 신앙을 잘 계승한 것입니다. 세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월등하게 나라를 이끌자 고대 근동 전역에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됩니다. 그러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편으로는 국제무역협정을 체결할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 왕궁 왕실의 음식 신하들의 좌석 신하들의 도열 장면과 그 공복 술관원들과 그 공복 그리고 성전의 층계 등을 보고 감탄하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큰 선물을 하고 솔로몬도 스바의 여왕에게 담래를 합니다. 네번째 포인트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최대 황금기로 이끕니다. 솔로몬의 부는 단과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게이리며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의 1차식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솔로몬 시대의 국력은 단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유보라대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국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다섯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기록한 후 이어서 솔로몬의 죽음을 바로 기록합니다. 다윗의 기반 위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솔로몬이 인생을 마감합니다. 열한기에서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기록한 다음 이어서 그의 정략결혼, 우상승배, 그를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기록한 다음 그의 죽음을 바로 기록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귀환한 재건 공동체에게 타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성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업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눈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핫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수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수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주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주의관들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위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위세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와의 괴가 잃은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와의 재단 위에 여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일련의 새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위세 귀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여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여를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위시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이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와의 전 공사가 결점없이 끝난 이라. 그때 솔로몬이 애돔땅의 바닷가에 씌운 개벨과 엘로스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냄에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역대야 9장,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바라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두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 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두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계리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계리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여섯 층개와 금팔판이 있어 보자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개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돌과 함께 다세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의 1차식 다세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옥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가는 사천이요, 마병은 만 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신로사라마이아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위세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오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아침대. 감사합니다.